안녕하세요. 캠핑시입니다. 오늘 연휴고 12시 지금 30분이에요. 외할머니 댁에 도착을 했고 이제 외할머니 댁에 놀러오면 이렇게 바깥에다가 각자 텐트를 치고 자거든요. 제 자리는 여기 되게 예쁜 작은 공간이 있는데 오늘도 여기서 텐트를 치고 자려고 합니다. 가벼운 텐트를 하나 챙겨왔는데 이거 호다다닥 한번 쳐볼게요. 제자리 towpath과 콩나물을 잘라줍니다. 소스에 반죽을 서둘러şィック. 소스에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파인애플으로 팀이 두툼히enos 올려서 놓은 기ommes. 소스에 반죽을 맞춰서 뿌렸려주세요. 지금 이제 1시 13분인데 간단하게 국밥 하나 먹고 자려고 누웠어요. 여기는 잘 때마다 정말 꿀잠 자는 곳 중에 한 곳이에요. 생각보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느라고 더워서 아직 침낭은 안 폈는데 이따가 더 지나면 좀 추워질 것 같아요. 펜? 펜? 잘 잤어? 잘 잤어? 잘 잤어? 음료는 안 훈ona? 잘 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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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